생태계의 상위 포식자 생태계의 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생태계의 여러 가지를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친구들이 야생동물로서 삭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야생으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하고 돌려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삭들을 포획해서 건강검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의 수준이나 혹은 신체적으로 어떤 손상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지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치아 많이 자랐다 몸에 힘 엄청 줘요 지금 장갑을 끼고 물렸는데 장갑을 끼고 물렸는데 야생동물이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정말 기본적인 모습이 사람에 대한 경계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표출하는 행동인데 이렇게까지나 사나워지고 배음망덕해졌다는 게 너무 기쁘죠 사실 저희가 제공하는 환경이 야생에서만큼 다양할 수는 없잖아요 다양한 자극과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구조물들을 넣어주는 게 야생성을 강화시키는데 좋다고 판단해서 기쁘다는 걸 지켜주고 kah- 저렇게 뒹굴고 싸우고 뛰고 쫓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체의 발달도 유도하거든요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걸 1호 사기 잡았어요, 잡았어요 1호 사기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죠 작은, 연약한 새끼 사기였는데 늠름하고 야생성을 훌륭하게 갖춰가는 사기의 모습이 되었어요 앞으로 3, 4개월 정도 뒤 11월 초 정도에 자연으로 돌려보낼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